와우 이것은 케메로브라는 곳인데 러시아에서도 되게 이제 오! 비 온다! 러시아에서 지도로 참고할게요 있는 곳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2주 동안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완전 그냥 전형적인 러시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같이 막 비 많이... 확실히 아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비가 딱 많이 올 아 그냥 가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많이 온다 다시 왔고요 아 이곳은 제 방이에요 방이 아니라 문이죠 아무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?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 때 살아볼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에 나오는 게 좋잖아요 지금 심경은 사실 복잡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? 여행이긴 하죠? 비즈니스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게 여기서 나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죠? 모르겠어요 너 거기서 뭐해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거든요 진짜 모르겠거든요 너 뭐하고 있지? 여기 여기 어디 주세요? 여행에 왔어요 아 여행이 왔어요 네 아 여행이 왔어요 아 예 오늘 파는 컴퓨터에 좋은데 만원이 안되네요. 여기 있는게 다 만원이 안되요. 뭐 하나쯤 만원 얼마 하긴 하는데 신기하네요 이게 탄산수야? 뭐야 이거 아! 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탄산수네요 아 나 이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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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안나 안나 컴미엄 컴미엄 이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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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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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으음 으음 뭐? 해봐 만약에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할 수 있을까? 안 좋아할 수 있을까? 그냥 마틴이 안 좋아할 수 있을까? 안 좋아할 수 있을까? 이것 입니다 되기심 몸과 물 물과 물이 물에 물 유aggi 여러분 heart 어떤 음식을 먹어요? 러시아 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? 어떤 음식을 원해요? 어떤 음식을 원해요? 제가 먹어본다 구소를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홈? 치즈?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 그리고 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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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솔직한 말이에요 정말? 감사합니다 인스타쌤가 래퍼 인스타쌤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친구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이렇게 말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라는 거야 미치겠네 정말 아니 아니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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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这个 말해 나 consolid 응 안 까지는데? 안되는데 이거? 아! 응 왜 이렇게 큰 박스? 항상 작은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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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이렇게 지금 날아가서 하 dwell서부터 너 지금부터 이게 핸드 메이드를 이 친구가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네 네 왜?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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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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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요? 젠장의 배기의 배기! 그래, 곧. 뼈에 묻고 더 빨리... 곧. 주스. 곧. 오케이, 곧. 쭉. 곧. 로스의 배기의 배기. 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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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것들은... 우리가 콜라... 자... 어떤 걸 드실래요? 제 아버지 말씀해주세요 최고예요 사마곤 불글라스 아멘